야 오늘도 산천 경호강 경호사교 경호사교 하류 아유 여기 뭐 야 멀어서 멀어서 어떻게 오냐 야 뭐 도시오브도 나왔는데 뭔 상관이야 으 으 으 으 다량 우리 아예 상관없어 뭐 상관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이 쪽은 다 뒤짱을 타고 있잖아 너무 좋아 야 포인트 괜찮아 그치? 회사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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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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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으로 온 게 아닌데 이거 좀 사이즈 된다 바닥이야? 바닥이야? 아우 좋다 아이구 여행 암흑 아우 이 그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입질이 몇 번이 나는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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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저거 봐봐 야 이거 뭐야 이게 사이즈가 20 넘는다 일단 우와 야 이거 뭐야 야 일단 걸어놔 이거 사이즈 사이즈 야 뭐 이렇게 커 이거는 기계가 되겠나 어 뭐야 뭐 이렇게 큰 걸 잡았어 야 이거는 야 쏘가리 인데 완전히 와 나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 야 걸어놔 걸어놔 야 너무 큰거 잡았네 대물인데 이거는 완전히 야 야 내가 놓친게 한 이만한거인거 같애 주둥이 보니까 내가 이만한거 놓친거 같애 와 겁나 크다 야 봐봐 야 뭐 이렇게 크냐 처음부터 처음 봐 오 야 이거 대물인데 완전히 오 봐봐 야이씨 오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.. 맛있어 오.. 이야.. 뭐야 이거..이게..이게.. 겁나 잘 모네 몸이.. 몸 있어 이거? 어.. 어.. 좀 하고..그거 놔둬 하나 좀 와..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야..내가 놓친거 만해 야..내가 놓친거 만해 야..그저께 놓친게 그만한거 같아 야..그거 가볍게 낚아내네 그거를 난 털렸잖아 우와.. 어.. 이거 작아 작아 어.. 작아 어.. 어..어어어.. 야..얘는.. 되게 핫도그가 너무 좋아 아우..여기서 나왔다는거지 한번 던져보자 넌.. 아..이거 타야돼 야..나는 입질 안해 웜 하나 줘봐 야.. 이게 웜이 안 먹히는 웜인가 봐 여기서나 아..이거 타야돼 2%가 왜그래 아니..내가 이걸로 큰거 잡았는데 나도 웜이 여기 빨간색을 좋아하네 애들이 이리 봐 반응 없는거 봐 어..왔다 왔다 야.. 덜..물긴 하네 이것도 뭐야 에이씨.. 에이씨.. 나도 한마리 잡고싶다 아직 한마리 못잡은거야 못잡았지 아..오늘 완전히 야..병고기 날이네 오늘 오자마자 야..몇센치짜리를 잡은거야 아.. 한 23정도 되는거 같아 와.. 22..24.. 제대로 나왔네 내가 오늘 너 올 때 내가 대물 잡겠더라니까 느낌에 이 정도면 소가리 안부러워 그러니까 꼭지 정도야 야..꼭지 이렇게 큰거 처음 본다 야.. 두생이 봐 내가 놓친게 저만한거 같아 그러니까 20cm 20cm 20은 넘어 20은 무조건 넘어 야..이건 소가리 안부러워 야..반응이 이렇게 좋냐 있지 이게 웜을 타네 확실히 또 왔어? 응 서럽다 아..혼자서 다 잡네 혼자서 다 잡아 나도 한마리 좀 잡자 좀 반응이 없어 근데 눕각으로 당황하네 이쁘지 야..이거 뭐냐 나 엊그저께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변국이 오니까 바로 그냥 배신해 버리네 아.. 어.. 길리빨 아 사이즈 안 돼 사이즈 안 돼 아 병국이한테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어 이 뭐야 이게 이거 뭐 아 준수한데 병국이 잡은 거에 비해서는 뭐 잽이 안 되잖아 이 뭘 이걸 잡았다고 그래 아 보니 선 말만 보는 거지 야 내가 본 꽉지 중에 제일 큰 걸 잡았네 말도 안 되는 꼭지를 잡았네 야 또 왔어? 야 그래도 멀리 와가지고 야 잘 되니까 다행이다 안되고 했으면야 우울하자네 아 오늘 대물 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광 쏘가래 쏘가래 라면 다 튀어 배도 안고파 배 안고프냐 라면 하나 먹고 해야지 그래도 야 저쪽 라인에 가면 큰 거 많을 것 같아 야 여기가 이정도인데 야 이거 오늘 큰일 났어 저 밑에 저 물살 있는데 가면 내가 볼 때는 물살 있는데 큰 애들이 많더라고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시작에 불과해 걸렸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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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이즈가 너무 좋더라구요 근데 채비 자체는 지금 되게 좋다고 봐 내가 볼 때는 그만한거 잡힐정도면 여기가 사이즈가 별로야 야 준수하지 야 진남 빅사이즈인데 전부 나쁘지 않은 사이즈에요 천천히 빼 어차피 놔줄건데 저 살짝 위로 가봐 감사합니다.